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이 진행한 패스트트랙 6기 투표 결과 FTX 토큰이 우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에 따르면 7일 진행된 패스트트랙 6기 상장 투표에서 FTX 토큰은 캐리 프로토콜과 1대1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국 기준 이날 진행된 투표 결과 FTX 토큰이 우승을 차지했고 캐리 프로토콜은 2위에 올랐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FTX 토큰은 한국 기준 7일 23시 USDT, BTC, HT 마켓에 동시 상장됐으며 차점을 얻은 캐리 프로토큰은 한국 기준 9일 11시 USDT, BTC, HT 마켓에 동시 상장됩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패스트트랙 6기는 총 투표 수 6,166만 2,839 HT를 기록했으며 후오비 글로벌은 후오비 토큰의 가치 상승을 위해 투표를 통해 얻은 후오비 토큰 중 50만 USDT 상당에 10만 6,727 AT를 한국 기준 7일 23시 1분 12초에 소각했습니다. 박시덕 대표는 패스트트랙 6기를 통해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된다면서 이번에 계기로 국내 프로젝트들이 후오비 글로벌 상장뿐만 아니라 기타 글로벌 진출을 통해 위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